잠시만요. 확인해 볼게요. 지금 어떤 것 같아요? 그래요? 지금 게임 썰어 완전히 다 키운 거거든요? 예 알겠습니다. 일단 한번 확인을 더 해 봐야 되겠네. 게임 소리가 평소보다 크긴 한데 일단 이게 더 낫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가볼게요. 멀티에서도 엘레나가 구해졌으니까 아 골라졌으니까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형태로 합류하는군요. 내가 이 길을 못 가진 것 같지? 네 네 네. 여기야. 네. 알아요. 제가... 물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이제 목표는 북쪽까지 가고 난 다음에 탈출하고 에필로그 정도일 것 같은데 느낌상 저기에... 저의 사랑으로 차를 잃어버린 것 같네. 너는 그 길을 향해 어디서 내려갔어? 네. 도대체 길을 향해 네네. 이제는 또 다른 길을 향해 가려면 그래. 여기. 어차피 사다로 올라갈거면서 저걸 내려주겠죠 이구저는 바뀌지가 않네 여기에서 오래 오면? 여기에서 오면이 몇 시간에 뵈지 뵈지지 않나? 뵈지지 않네 아주 놀라운, 맞지? 제가 다진마다 제가 조금 안고 싶었고 찾으러 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럼, 아, Sully 이뤄내야 하라고 할 수 있는 곳이? 응 Henry Avery, 400 миллионов 12개의 전투자들, 100개의 콜론이스트들 그런지? 네, 그는 딱히 도움이 되죠. 전투에서 죽을때 좀 더 오래 걸렸어요. 자, 이쪽이거 같고 마지막은 거의 전투로 마무리 지은걸려나? 와우. 그 전투나? 당연하죠. 그 전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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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왜 있겠어요? 보통 이런거는 다 이런 거지 아, 저기 아니다. 그냥 올라가야 돼 아, 뭐 생각해? 어느 방향이야? 자, 한번 볼까요? 자 여기는 아 너무 높아졌다. 다른 길을 찾아라 여기가 뭔가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나무 같고 여기가 속보수보여 설마 네 시원하겠단데 저기가 길인가 싶었더만 길은 아니고 누가 올라와서 저기 찍기만 하면 되는데 저쪽이래 찍기만 하더러 해야지 뭔가를 던져주겠네 그 위에 뭔가를 던져줘야 타고 올라가지 호호호호 호호호 이렇게 당기는거야 자 여기서 이렇게 집은거겠죠 찍고 찍고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쟤도 정상은 아니야 아까 지가 얘기하지 않았나 혼자만이 많아지는거 미쳐가면 증거라고 아 방금 반짝이는걸 봤단 말이야 저거 먹으려면 저까지 가야된다는 얘기잖아 아 방금 반짝이는거 왜 보여져가지고 놀래방아를 타고 올라가는거 같지 어 엘리베이터 올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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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가담하냐 어 방금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oh 오오 동굴같은거 옴메 옴메 옴맔 이게 아니었어 이번번째 응글이 저거 많이 집어넣었네요 형님 뭐 얻은거니까 쓰긴 써야되는데 네 응? 아, 근데 좀 깨끗해 아, 누구야? 아, 미쳤어! 아, 미쳤어! 아, 미쳤어! 아, 미쳤어! 네, 좋은 움직임! 아무것도 없지 자, 이 차량은 어떤 곳이 있나요? 높은 곳에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, 좋은 idea 자, 이 차량은 어떤 곳이 있나요? 높은 곳에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, 좋은 idea 주말도 평일인데 예? 예, 어서 오세요 예, 스타는 잘 되어 가시나요? 저번에 스타를 가장 마지막에 한 것은 그건데요, 노바 재미있게 하긴 했는데 아, 그래요? 어떡하실라 그래요 통화하시겠네 최근에 계속 방송 틀어놓은 누구신 것 같던데 아, 봤으니 안 먹을 수도 없고 이걸 저걸 내려온다고, 저걸 왜 저길 내려온다고 죽는다고 아니, 뭔 짓을 해도 안 죽는 애가 고작 저길 떨어진다고 죽어요 아,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올해 최고의 기대작이기도 했고 근데 그만큼 진짜 재미있네요 지금 시간 가는 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, 일단 누가 이곳에 와 해봤잖아 아닌데 이건 붙잡을만한 거 보이지가 않는데 저거 여긴 아니야 붙잡는게 하나 보이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느냐인데 시작을 어떻게 붙어야되지 하나둘씩 올라가 봐야죠 여기서부터 계속 자 여기서부터 또 점프 자, 저쪽으로 아, 또 왔어 쇼라인 차를 찾았어요 대단히 저쪽으로 자, 다시 돌아가자 잠시 아니, 나는 그것을 생각해보는 방법은 없을 것 같다. 아직 안걸렸어. 아직 안걸렸어. 아무것도 없지. 쟤는 뛰는 거 안 보이냐? 고맙긴 하다마는. 아직 안걸렸어. 지금. 일단 소풀 쪽으로. 위로 위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위에 하나 있군요 암살이 안될 것 같은데 오 되네 뭐야 암살했잖아 예 오늘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결국 싸움이야 어디갔지 이거 어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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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운전이야 폭포 옆에 뭐 아 길이 여기 있군요 폭포가 하나가 아니었어 아 오 어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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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 예 예 예 아름다운 적은 대위의 대위인은 그럼 그곳에 뛰어내려 그래서 질문은 왜 라이프 Adler 원해의 아베의 선물을 아니다가 필요한 돈 뭐 그 마리냐? 그런지 모르는 사람 그만로 이루는 예약한다는 이해를 사교는 여행은 라이프는 좋은 사람 그지에 그가 필요한 돈이 필요해요. 네요? 잘 붙어있어요. 샤라인은 몇 개의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어요. 네이딘은 아버지의 마스에 임하였어요. 그녀는 마스에 임하옵니다. 그녀는 마스에 임하옵니다. 천사장인가? 이 차가 이런 종류의 차가 이렇게 좋나? 지가 와도 버티는 거 보면 기본적인 방송이 될 것 같은데. 침수하고 방송은 또 다르잖아. 침수하고 방송은 또 다르잖아. 침수랑. 래프가 에베리의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었는데. 또한 그 crazy 알카자아의 소식이 필요한 시간이었어요. 그냥 찾았으면 좋겠어요. 그 이상의 정보역이네요. 그 차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 차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게 길일까? 옆에 다른 길이 있네요. 저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했어. 나는 또. GTA가 아닌데. 여행에게는 정보를 찾아냈다. 전설을 보내고. 짱수 안전합니다. 하는 길이로 찾을 수 있도록. 래프가 이 타입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. 열어듦아 정보역. 이제는 정말 어렵지 않지. 정보역이야 잘 풀리지는 않지 그래. 어 일단 저기다 렌치를 걸어야 된다는 얘긴데 저걸 부숴야된단 말이야 가자 아 내릴 때마다 총 꺼내지마 전투 있을까봐 겁나잖아 아 아 아 아 아 자, 그것은 아무것도 안했지 물길을 끊겼어 우리에게 도움이 없지 그럼, 다른 것들을 한번 해볼게 야, 그럴 거 왜 있어 거기에 딱 봐도 아무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했지만 저기에도 하나 더 있네 이걸로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아, 딱 찍어서 가야 돼 자, 이게 왜 있는 걸까 아 별로 여기일 거 같은데 역시 그런데 또 있어 빛이 적대 용도는 위로 위로 왼쪽? 왼쪽 아무것도 없네 위로 올라가야 돼 엘리베이터를 조절해야 돼 이게 왜 있을까 보인다 보인다 길이 보인다 여기 이쪽으로는 못 가고 더 왼쪽 온쪽으로 넘어서 아니다, 밑으로 위로 가는 것도 아니네 설마 여기 그냥 들어가는 끝인가 들어가는 게 끝이네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맙시다 도착했어 걱정은 없나? 어, 잠시만요 욕을 끊을게요 알았어 점프할 뻔했잖아 오케이 준비됐어 저 여자야 아 얌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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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나 때문에 움직이는 거구나 그니까 네이블 스키처럼 도착하셨습니다 이곳은 이름덕이 움직여요 자, 이름덕이 움직여요 자, 이름덕이 움직여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? 아, 제가... 아, 그냥... 아, 하지 마 네, 오케이 이럴 거 같더라, 이씨 이럴 거 같더라, 이씨